성경 1년 1독 첫째, 첫 대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직을 엘라하살에게 승계합니다. 넷째, 오바디아는 민숙이 20장과 묶어서 함께 읽어야 합니다. 다섯째, 불뱀을 보내 물게 하시고 노뱀을 보게 해서 살게 하십니다. 성경은 소련의 의를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민숙이 20장에서 21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52일, 민숙이 20장 첫째 딸의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반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애돔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하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무퉁이 한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애굽인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도망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도망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오은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루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땅 변경 호루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닥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하사를 데리고 호루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하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루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하살에게 입히메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라하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오온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삼십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민숙이 21장. 내계배 거주하는 가나한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메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루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자가 눈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합 앞쪽 해돋눈 쪽 광야 이에아바립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간노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합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합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러수되, 수바의 와흡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합의 경계에 닿아 또다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줄이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무라 소산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주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타나에 이르렀고, 마타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합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무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안문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안문 자손의 경계는 경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무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졸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무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아방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경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아베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아바,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금오스의 백사가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무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미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레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졸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무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애들에 의해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왁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무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민숙이 20장에서 2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을 모세에게 또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로 두 번을 칩니다. 일단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일로 가나안에 건너갈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지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수도 없이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는 제사장 나라 스탠더드로 엄격한 잣대를 단호하게 내미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책임 맡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기준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이때부터 모세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적으로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모세, 가나안 준비를 더 철저히 하는 지도자 모세가 참 멋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그러면 속죄되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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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